몇 개 제쳤습니다 나이스죠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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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사실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흘려 좋습니다 이금이 다시 한번 아크 정면 노소미 쇼팅 아어 저 가장 이상, 내의 지금도 노소미 선수, 제가 노소미 선수란 형태 들어갔거든요.here 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요 예가 2금이 박사 nor haveERE 반대편 그대로 흘렸어요 아트나 오은하의 슈퍼스윗 지금 이거는 오은하 선수가 정말 굉장한 슈트를 막아낸 거예요 지금 달려들어오는 탄력에 그대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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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코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약간 공을 따냈습니다 지금 오른쪽 뒷면에서 김혜리 앞쪽으로 내놓는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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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다시 한번 슈팅 막아냈습니다 경주와 수원 위기를 벗어납니다 선임에서 인천의 스로인 김혜리 안쪽으로 내어줬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왼쪽으로 슈팅 꼴대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데요 김도현의 선박 네 지금 꼴대가 막고 나왔는데 그대로 2차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김도현 선수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인천현대전철의 방금전 장면인데요 아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터치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2차 슈팅까지 김도현이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맞아요 지금 김도현 선수가 지금 한번의 슈팅으로 끝나지 않고 공을 끝까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크로스 잘 올랐습니다 박스 안쪽 강가에 쳐냈어요 잘 나왔습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에 네 지금 강가에 네 이 장면인데요 네 아 지금 크로스 굉장히 좋았는데 강가에 선수가 잘 나와서 쳤습니다만 이게 보운 선수 발 앞에 떨어지면서 네 위치상으로 사실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빠른 판단으로 그냥 잘 쳐냈었는데 그 볼이 전진 패스 왼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한체리 박스 안쪽 슈팅 세컨드 볼 처리가 불어났네요 오케이 슈팅 아 네 자 지금 수비가 자 지금 박스 안쪽에서 선수들의 경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세은 네 세컨드 볼 마지막에 수비가 처리했습니다 대비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경기장에 잔디가 젖어있기 때문에 이 볼이 바운드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거든요 맞습니다 오우 그리고 트레스 슈퍼스윗 자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나이스에게 나이스 나이스 아 자 나이스 선수가 볼을 옆쪽으로 빼놓습니다 자 볼 끊어냈어요 전가을입니다 네 네 네 네 아 네 슈팅을 하기 좋은 각도죠 전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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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아하 전하늘의 선방 자 전가을 아 네 연결 장창 아 네 자 김민정이 이 장창의 돌파를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내어줬습니다 네 따라갑니다 아 네 열렸습니다 남견민 다시 한번 살아있습니다 김두현 김두현의 선방 아 네 남견민 선수 지금 키를 넘긴 좋은 찬스가 왔을 때는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주는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김혜인 선수의 실수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집샷을 시도했는데 공이 원하는 만큼 지금 뜨진 않았네요 김두현 선수가 침착하게 속지 않았습니다 네 왼쪽을 내어줬어요 이은지 뛰어갑니다 이은지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나이에게 연결됐습니다 나이스 쇼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나희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한 47초만에 유호시팅을 기록 자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올려줬어요 뒤쪽에서 넘어왔습니다 올리막 쇼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혼전상황 네 지금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네 지금 엄청나는 기쁨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대약급 활약입니다 네 아 김상은의 압박 다급선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그 공을 받는 최유리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네 최유리 빨라요 과연 슈팅 아 김민정 골 지금 패스 완벽했고요 최유리 선수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네 아 지금은 굉장히 아쉬 자 김단비와 1대1 상황에서 앞쪽으로 패스 연결됐어요 유형아 플러스 과연 유형아 상대펀치 쪽 연결 자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열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넘어지는데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마유 선수가 페널티킥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마유 선수가 살짝 방향전환을 시켜놓고 들어가다가 손이 나와서 잡으니까 그대로 쓰러졌어요 자 추가 시간을 1분이 주어졌고요 자 다시 보실까요 아 네 뒤에서 안왔죠 네 김성민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마유 마유 슈팅 강가유 선수의 세컨볼 강가유 선수의 그 심리전이 결국 성공했네요 деся 아 강가유 선수의 세컨볼 О 지금 정확하게 보고 보고 세이빙을 떴고요 불안하게 흘렀는데 우선 볼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킥도 좋았고 막아냈습니다. 공이 서현숙 선수에게 흘렀습니다. 박스 한쪽 마유 과연 슈팅! 김민정 골키포의 멋진 선박이 나왔는데 공격을 풀어나가는 지금도 미끄러져 넘어진거죠? 비하, 비하, 비하 접어버렸습니다. 슈팅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슈팅! 번빈치가 막아냈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네, 찬스에서 반대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안쪽으로 접어놓고 잘게 연결 그리고 오른쪽에 서현숙 접어놓습니다. 안쪽에 연결 문미라 전진 패스 마유 슈팅! 김민정의 선박입니다. 오늘 김민정 골키퍼도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박혜령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연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돌아섰고 키를럼 슈팅을 시도했는데 김민정 골키퍼가 너무나도 멋있게 앞쪽으로 길게 찍어졌습니다. 달려가는 나희 나희가 박스 한쪽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나희 반대 펄슈팅! 자, 이번에도 전은하였는데요. 네, 지금 나희 자, 최민의 압박 골 뺏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로빈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 좋아요. 과연 슈팅! 김진이 그렇게 버의 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이탐 21 스포츠 오, 예. 이네스에게 골이 흘러갔습니다. 이네스 네, 빨라요. 빨라요. 과연 이네스 슈팅! 옆구무를 때렸습니다. 네, 지금 오은하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금민의 크로스 높이 왔는데요. 헤딩 연결 슈팅! 오은하 이것을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의료팀이 오, 지금 박스 한쪽으로 들어왔어요. 헤딩! 막아냈습니다. 감자에! 이 장면에서 안쪽으로 내어줬 때 헤딩으로 가져갔습니다. 전가을이 왼쪽에서 접어놓고 1대1 치거든요. 네. 한 명 채 쳐놓습니다. 그리고 슈팅! 자, 전하늘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세움이 한 번 아, 이번에 끌어냈습니다. 아, 이번에 끌어냈습니다. 아, 이번에 끌어냈습니다. 마유 문미라거든요. 박스 한쪽! 슈팅! 네. 자, 민유경은 키퍼가 이번에도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낮게 깔리면서 참 높이 올려줬는데요. 자, 그리고 김민정! 아, 잘 잡았어요. 자, 상당히 오늘 들었고요. 이세은 왼발 올라왔는데요. 아시겠어요? 세컨볼! 네! 마지막에 수비가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이세은 선수가 이제 골문으로 가졌습니다. 정리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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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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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